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스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스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지난주일 치유24라는 강단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앙생활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신앙의 모범을 따라 말씀과 현장이 함께 가는 균형 잡힌 영적 성장으로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복음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전달된 복음을 통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는 복음 치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치유사에게 바탕은 말씀입니다 치유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영혼이 치유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그 이름의 놀라운 권세를 기도 가운데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에 눌린 모든 자를 해방시켜주는 영적 치유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적 치유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생각과 관심을 이십사 생명 살리는 일에 집중하는 몰입적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이 몰입적 사고로 이시고 영혼의 응답을 체험하여 치유 이십사의 증인으로 사라고 강단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살펴볼 히브리스는 고난으로 신앙이 흔들려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되었으며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라는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주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율법 아래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이 압도적으로 우월하고 유익하다는 점을 유대인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구원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순종으로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직분과 그 베푸신 은혜를 통한 영적 치유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적으로 치유를 하면 치료하여 병이 낫는 것에 심리적인 안정감을 더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세상적 치유는 치료의 수준으로 겨우 아물게 하는 수준이어서 흉터나 흔적 또 기억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 영적 치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치료의 수준을 넘어 말씀의 능력으로 이전보다 더 강한 세트를 입어 성장과 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 예수를 믿어 구원 받은 우리는 또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영적 치유의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 치유받고 치유하는 영적 치유자의 삶을 살아나가는 이 14제자의 삶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첫 번째로 큰 대제사장입니다 14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구약의 레위기적 대사장은 한 해에 한 번 대속죄 이래 백성들의 죄를 일시적으로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과는 달리 우리의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를 위해 거룩한 하나님이 좌정에 계신 하늘로 영구적으로 들어가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 뛰어나고 탁월한 대제사장이라는 의미로 큰 대제사장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심판의 보좌에 서게 될 때 정제당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구원을 얻어 의로운 자의 칭호를 받기 때문에 심판의 보좌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최종 개시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 은약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한 하늘의 영원한 안식에 먼저 들어가 계십니다 본문의 믿는 도리는 내적으로 마음에 품고 외적으로 사람들 앞에 시인했던 신앙 고백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대제사상적 사에게 그 대제사상적 사에게 따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백을 해야만 우리가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우리가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또 그리스도 앞에 또 우리가 사람들 앞에 공적으로 고백을 해야만 그 구원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본문의 대상이 되었던 이 히브리스의 대상이 되었던 유대교 교인들은 과거 유대교인들은 유대교를 믿었을 당시에 그런 기억들 때문에 핍박이 오고 여러 가지의 괴롭힘을 당했을 때 이것이 과연 옳은 길인가 자기들이 복음을 알고 복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고백을 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였지만 그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그 핍박에 흔들려서 내가 과연 이 믿는 믿음이 올바른 것인가 내가 바른 길에 서 있는가 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늘로 올라가신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고 있어야 하는 이유를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체험하신 분이라 은혜로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다가연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우리의 참 인간성과 연약함을 모두 가지시고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당하셨지만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고난과 시험 중에 있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완전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십자가를 통해 충실하게 간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참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고 그 인성을 가지고 있으시면서 죄가 없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신의 은약 백성을 위한 것임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며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개시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순종과 고난과 희생을 통해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죄값을 치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 우리를 도우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받고 믿음으로 영혼이 치유되어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치유자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고 똑같은 고난을 받으셨고 똑같은 구원의 절차를 그치셨고요 또 여러 가지 유혹도 똑같이 받으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받는 신앙의 그런 흔들림과 유혹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공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거저받은 구원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라 하셨습니다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달하여 복음치유와 회복의 주역으로 서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 다음 살펴볼 것은 은혜의 보좌입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제사장이 지성수에 들어가는 대속제일 그 한 해에 하루 있는 한 번 있는 그날 직접 만나는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이 대신 만나고 노는 그 자리에 그냥 함께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항상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든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스 2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합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말미야마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속죄함을 받고 한 성령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 자신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은혜의 보좌로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뿐만 아니라 또한 높이 올려오신 그리스도에게도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충실히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한 완전한 대제사장이며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약하고 시험당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에 담대하게 끊임없이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나 통치의 특징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한 극률과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은혜를 얻고서 심판이 아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의 보좌 앞에 선자처럼 두려워 떨지 말고 성택받은 자, 구호받은 자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서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가까이 나아가 주님이 행하신 길을 걷기만 하면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에 눌린 모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시켜주는 영적 치유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결론입니다 로마스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죄의 싹쓴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으므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이유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믿음의 대상과 구원자로 믿는 자들은 어떠한 고난과 박해 위험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보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하여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신자들도 고난을 통하여 영적 치유를 통해 생명을 구원하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걸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걸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자유로워지는 영광스러운 과정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때를 위하여 우리의 때에 맞는 그러한 은사를 그러한 은혜를 구하고 찾는다면 너무나 마음이 조급해지고 또 내가 어디서 그것을 찾아야 될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그리스도가 구원하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거룩함을 그 거룩함을 믿음으로 우리는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존재 안으로 담대히 들어갈 자유를 얻었습니다 매일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예수 안에 두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자유롭게 대화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구원의 사명을 돕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의 교훈과 뜻을 더 깊이 깨달으려 하지 않고 또 그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 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극률로 베푸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병들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생명 살리는 일에 집중하는 몰입적 사고를 통해서 25 영혼의 응답을 체험하여 치유 24의 증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 uto gui gui gui